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이 현진권 강원 연구원장 후보자에 대해 자격도 자질도 없는 후보자라며 사퇴를 촉구했습니다. 강원도당은 논평을 통해 현 후보자가 문재인 정부에 대한 내란 선동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며 과거 경력과 언행이 극우 정치 집단인 태극기 부대와 닮았다고 주장했습니다. 또 직무수행 계획서가 부실하다며 원장직 수행 의지조차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. 민주당은 현 후보자가 자진 사퇴하지 않는다면 도지사가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.